10월 23일 금요일 입니다 오늘 우리 풍이들의 사료를 샀습니다 9월 18일 날 샀었고 오늘이 10월 23일이네요 아제피아 닭고기와 쌀이 주성분인 전문 브리더용 아제피아 입니다 네 이 아제피아 사료는 단백질 성분이 32% 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320에서 380g 정도를 줘야 됩니다 네 이 통 안에 넣어 뒀다가 내일 저 바가지로 아침과 또 저녁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넉넉하게 먹을 정도로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산에 엄청 뛰어다닙니다니 내려와서 이렇게 뱅글뱅글 보네요 야 털이게 뭐냐 잘 젖어가지고 설 스포 4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